여러분, 왜 미국 정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방송에 다룬 주제는 그냥 배울 게 없으면 저는 다루지 않기로 그냥 하는 겁니다. 가십성은 절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니까. 미국 정시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건 좋은데 조국과 민족을 위하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이게 은퇴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금이. 오늘 여러분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은퇴 섹션에 이틀 전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이제 은퇴자들이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해지 생활 그리고 도해지의 번잡함을 벗어나 가지고 좀 한적하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장소로 이동하는 룰을 아메리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주거지를 옮기는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곱 명의 은퇴자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거든요. 이분은 싱글입니다. 싱글이고 이분 이름은 짐 무어고 짐 무어인데 이제 메나탄에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가장 오른쪽 위쪽에 캐나다 접견직인 메인 지역 랍스터가 많은 캡틀 오브 랍스터라고 랍스터의 수도 이렇게 불리는 데죠. 메인주의 비나 하번이라는 인구 1279명이 사는 그런 쪽으로 옮긴 겁니다. 일련의 이름들 돈 쓰는 것이 5만 5천불 5만 5천불 정도 쓰는 거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돈을 쓰겠네요. 생활비가. 생활비가 7천만 원 정도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이제 이분은 독신이니까 개 한 마리 데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기사가 쫙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63세고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는 파이낸스 서비스 회사에 근무를 했고 이분이 지금 은퇴했을 때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현금 57만 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에 속합니다. 은퇴 계좌에 160만 불 직장에 다니면서 이름들 이제 은퇴 구자의 이런 돈을 축적한 것이 연수입이 5만 달러 미국의 이름 연금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런 3만 달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1만 2천 달러. 이분이 이제 그다음에 잘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값싼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개조를 해서 렌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돈이 많은 편에 속한 겁니다. 현금이 57만 불 은퇴 계좌에 160만 불 갖고 있으니까 그 200만 불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5만 달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쓰겠네요. 1년에 6천만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알렌 앤 다이애나 다이애나 디에네 디에네 이렇게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 미주리 겁니다. 미주리. M.O.가 어딘지 어떻든 간에 로젠스빌이라는 데 사시고 3,897명이 이분들 주민들이 있는 데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좀 많이 썼네요. 10만 불. 10만 불 쓰는 것은 이분들은 보시게 되면 전직 법원 공무원이고 이분들은 이제 30만 달러를 은퇴 계좌에 갖고 있고 이분들이 이런 10만 불 쓰는 것은 10만 불 쓰는 것은 이제 새 주거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대개 미국에서 구입하게 되면 20년 30년 정도 모기지를 해서 분납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강제 저축인 거죠. 렌트를 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30년 정도 모기지를 가지고 이러면 이자하고 같이 원금을 불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기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비가 좀 많은 겁니다. 10만 달러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3천에서 한 4천 불 정도의 모기지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이 알렌이라는 분이 83세 디안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65세 결혼을 늦게 하셨는지 지금 인제도 대학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이 있대요. 그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는 주변으로 옮겼네. 그리고 이제 스탁 마켓 와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월스트리 저널 같은 걸 보면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은퇴 계좌에 있는 30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 가지고 이제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안에는 주택 구입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할 때는 이자율이 낮았네요. 3.5%로 모기지를 얻었으니까요. 이런 부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짐 앤드 샤론 어윈이라는 분은 콜로라도 주위에 구니선에서 이런 데 살고 그의 주민이 6,560명이고 1년에 9만 6천불을 지출하는 겁니다. 9만 6천불 지출하는데 보유자산은 30만 불 그리고 이제 연수입은 연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공적 연금 옛날에 뭘 했는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연금이 많은 겁니다. 연금이 주식 배당금이 좀 들어오는데 아마 이 30만 불 가운데 23% 주로 배당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공적 연금 규모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12만 달러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나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30만 불 가운데서 23%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는 대개 보수룩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금이 보장된 채권 그다음에 생명보험 그다음에 약간의 현금 이렇게 해서 이제 꾸려가는 모든 사람이 각양각색입니다. 자 이분들 보시죠. 이분은 옛날에 젊었을 때 우체부를 하신 분입니다. 우체부를 하신 분인데 짐 베츠 앤드 로레인 지크라는 분입니다. 이제 뉴욕의 사우스 코트리트라는 데서 주민이 500명 사는 데인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금금절약하는 겁니다. 2만 8천불 쓰는 겁니다. 1년에 쓰는 것이 그런데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직 우체부고 이제 직장인들이 부는 우리로 하면 연금 개인저축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붓고 회사가 이런 매칭으로 얼마를 지원하는 401k 72만 5천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초년부터 이제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봉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체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본인이 401k의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회사가 같은 얼마 정도 매칭펀들에 지원해 줬겠죠. 그렇게 주식 투자가 불어나 가지고 현재 72만 불 갖고 있고 또 이거는 개인연금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IRA가 1년에 한 6천불 7천불까지 세금 혜택이 있는 거기서 90만 불 그럼 주식 계좌에 65만 불 돈이 많죠. 130만 불 한 200만 불 갖고 있는 겁니다. 연수입이 12만 불입니다. 12만 불인데 여러분 돈 쓰는 것은 2만 8천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다시 또 투자를 하겠죠. 그게 이분들이 가장 미래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64세에 본인이 한 200만 불 갖고 있고 연수입이 12만 불이 발생하는데 생활비는 여러분들이 2만 8천불밖에 안 씁니까 세금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년에 7, 8만 불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7, 8만 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어나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부자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 쓰는 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3만 불도 안 쓰는 겁니다. 아주 알뜰하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뜬금없이 뉴욕타임스 미국 사람들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미국은 대체로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착실히 산 사람들의 노후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노후가 참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본인이 모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월 여러분들 1,000불 이렇게 남으면 그걸 계속해서 상장지수펀드 ETF 같은 데 투자를 해서 평생을 가게 되면 이렇게 재산이 200만 불 정도까지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우체부를 했는데 우체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재산이 200만 불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200만 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나이가 지금 64세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1,000만 불 2,000만 불로 재산이 불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특별히 박사학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도 금금절약하게 다른 사람 여러분들 농장에 일정 일을 해 주고 렌터를 그냥 비를 보조받는 쪽으로 그게 임대료도 안 드는 겁니다. 굉장히 헌벌하게 사는 거죠. 헌벌하게 지금도 원금은 다 보존하고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연방공무원 했겠죠. 우체부니까 연방공무원 했으니까 좀 후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처럼 전부가 다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럼 돈이 없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AIC한테 뭐라고 물으는가 미국의 중산층이 은퇴할 때 도대체 보유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평균값 말고 평균값은 크게 부자하고 이런 가난한 사람 합친 거니까 그거는 대표값이라고 볼 수 없고 중앙값을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순자산 부채 빼고 19만 2천9백불입니다. 20만 불 정도 은퇴 직전 연령대는 36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돈을 잘 불린 거죠. 이런 부분은 착실하게 돈을 불렸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개인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대부분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금성도 뛰어난 거죠. 그런데 100만 장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퇴할 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 2020년 1분기에 100만 장자가 은퇴자들 중에 30만 7천명이고 최근 조사는 68만 8천명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다 성장하니까 그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여러분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미국인들은 연금자산의 86%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시장 성과가 은퇴자산에 큰 영향을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최소 70만 달러 9억 원의 연금자산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9억 원을 가지고 생활비에 여러분들 전액을 벌거나 생활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근로소득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냥 9억 정도가 계속 불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은 제쳐두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연금소득에다가 그다음에 9억이 만드는 약간의 배당소득에다가 본인이 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합체가 원금에 손을 안 대면 이 돈이 계속 굴러갈 거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는 미국의 은퇴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렇게 백만 장자들이 많은 겁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우체부를 하신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200만 불 정도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백만 장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그다음 미국의 개인 계좌인 IRA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200만 불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많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좀 다르죠. 국내 퇴직연금은 예금 적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전혀 방어할 수 없지 않습니다. 돈도 불릴 수 없고 거의 50%가 예금 적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삼천구조로 설계된 미국의 은퇴자산 공공연금 우리처럼 국민 보험 그 다음은 대부분 여러분 돈이 70% 이상이 여러분들 자기 자산의 7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47% 이게 직장인의 은퇴연금 입니다. 자기가 일부 내고 그러니까 어떤 해외 계신 분을 만났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젊은 사람들이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젊은 날에 직장을 잡게 되면 직장연금 저축이 401k가 있으니까 401k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 한도를 꾸준히 넣고 그것이 미국의 이름들 ETF 상장지수 펀드를 두세 개 정도 나누어 가지고 그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축한다 생각 그렇게 하게 되면 은퇴할 때 200만 불 정도 이상 정도의 부자로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오늘 미국 중상층은 401k를 통한 주식 투자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주식이 47% 전체 자산운용의 86%가 주식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기에는 좀 공격적인 기술주하고 성장주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흐러가지고 배당하는 주식으로 늘리고 그리고 대개 투자하는 방법은 인덱스 펀드 s&p500에 투자하는 spy 그 다음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이면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smh 미국의 벵가드가 투자하는 기술주 펀드 vgt 이런 걸 투자하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딴 사람 함께 여러분들 전문가에게 물어볼 거 없이 에이아이 씨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401k 평균 수익률이 2019년도에 20% 2020년도에 14% 그냥 불입만 하면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불입만 하면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한 달에 여러분 500불 700불 이렇게 불입만 하게 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내에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이 여러분 주식시장이 왜 우상향하느냐 돈이 꾸준히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인 거죠 미국의 직장인들 미국의 직장인들이 여러분들 거의 필수적으로 드는 것이 두 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401k하고 IRA 이 두 개의 매년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규모가 531조 원입니다 404천억 달러 미국의 직장인들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401k 또 개인퇴직연금 IRA를 통해 가지고 모은 돈이 전부가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액수가 매년 4천억 달러인 겁니다 매년 4천억 달러가 계속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계속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성장률이 빠른 기술주 투자 나이가 들어서는 배당주 투자 대규모 자금이 계속 유입되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상승하니까 연금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연률 10% 정도가 계속 자기 자산이 불어가는 겁니다 대규모 자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겁니다 1년에 여러분 얼마였습니다 1년에 4천억 달러 이래서 여러분들 선수나 일어나서 은퇴 생활에 비교적 유복하게 보내신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들이 생활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참 제가 이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국의 정신이란 것은 앞날을 도저히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다 깨어 가지고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금융 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 자기 나라의 주식시장으로 거기다 한국 사람들도 다 이런 미국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계속 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젊어서 여러분들 고생하고 가난한 것은 그래도 미래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공공한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AI 열풍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 이상이 지금 엔비디아는 회사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하드웨어가 AI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 반도체의 메모리 파트는 SK하이닉스하고 해외에 있는 공공장도